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서울시 교육감도 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이어지는데 일단 보수 진보 간 대진표는 완성이 됐습니다. 보수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진도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단일후보로 추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후보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전혁, 정근식, 정근식, 조전혁 1대1 구도가 펼쳐질지는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 단일화는 12년 만입니다. 2012년 보궐선거 때 문용민 전 교육감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가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할지 이런 것도 관심사고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이게 지금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민단체나 이렇게 나서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도 정당 소속으로 한번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기 부 대변인. 저는 선거 판세부터 얘기를 하자면 진보 쪽에서는 이를테면 조기숙 교수 같은 인지도가 꽤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거다라고 해서 분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학폭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 좀 오래된 얘기겠습니다만 정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배상했다는 건이라든가 아니면 뉴라이트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유권자들이 그냥 흘려넘길 정도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도 후보 본인이지만 보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비호감 정서들이 있잖아요. 뉴라이트 최근에 보면 뉴라이트로 꽤 이슈가 됐었는데 저런 사람이 과연 교육감이 있어도 되는가 라는 인물론으로 결국 모여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보수가 꼭 우세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보수 진영은 이번에 단일화 했다는 것만으로 벌써 내부적으로 당선된 분위기예요. 너무나 귀하디 귀하 단일화 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경쟁하셨던 앙양옥 후보나 홍우조 후보 아주 보기 좋게 손들고 꽃다발 나누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선은 차치하고 지금은 축제 분위기라서 분위기는 아주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교조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2010년에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종교조하고 최전방에 싸운 후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수 후보로서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강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약이 단순 명료한데 잘 지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학력 진작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언제부턴가 학력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학교의 어떤 교육기조처럼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진보 교육감 시절이 특히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잘 집었고 그리고 학력을 중요시한다라는 게 그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서도 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보수 교육감으로서 보수의 교육감을 이뤄야 된다라는 간단 명료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꽤 저는 센세이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내용들을 유권자들이 다 알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가 나왔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것은 큰 변수가 중요한데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한데 투표율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은기 전 부대변이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 재보궐선거에 주로 누가 투표를 많이 할까요? 약간 연령대가 높은, 충성도가 높은 이런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약간 조직이 발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도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을 한 사례로 보여준 게 임태희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치인으로서 당선이 되고 연착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바로 이웃한 서울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일단은 진영관 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전에 중도에서 탈락됐던 인물들을 보면 광노연 또 조희연, 바로 직전 교육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학생의 인권 조례도 그리고 약간 비호감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보궐선거에 투표율과 연결되면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보면 이번에 보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후보 단일화를 해냈고 그 반면에 진보도 나름 후보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조기수 국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꽤 표 득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상이 돼서 표 분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진보 교육감이 너무 장기 집권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피로도 있는 거고 또 전임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불법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중도 탈락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맞는데 결국은 김여사에게 달렸다. 이것도. 이 교육감 선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은 당색하고 관계없이 투표가 이루어져야 맞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동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의 서울시장 선거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나 대등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적인 정치 구도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역시 김건희 여사 변수가 이 사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 우리 원형섭 단장님 지금의 여론조사나 대통령 지지위를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건데요. 당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물론 정당 표방은 안 하지만 보수 진영의 지원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다른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보궐선거나 그거는 이제 정당이 개입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육감 선거나 지금 선거가 있는 보궐선거에 과연 국민의힘이 뭐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전국을 독대 요청과 관련한 헌플로 밀고 갈 문제가 아니지 않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는 선거 분위기로 빨리 체제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반드시 이 중요한 기회를 다시 살릴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정치가 또 반영이 되잖아요. 교육감 선거에. 그러면 그냥 정당 소속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뽑는 방식을 바꿔보는 게 없을까요?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정당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원단장께서 조금 답답하다는 마음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혹시 자기 쪽으로 불똥이 튈까 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약간 거리를 지금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청 관련해서도 다 시도당에 위임해버리고 중앙당에 쏙 빠지고. 그렇다고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본인은 일단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신 분이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기가 당으로 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 지금과 같은 정당이라면 정당의 개입,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교육감마저 개딸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 두 분이 거기서 미는 사람, 우리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 우리 한동훈 대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타는 게 낫고 일단은 정당의 건강한 부터 회복한 후에 다시 논의해야 될 얘기가. 정당도 엉망인데. 네. 그러니까 교육감 마저 그렇게 오염될 것 같아요. 오염됩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다 그런 식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배중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교육감 선거는 가뜩이나 투표율도 낮고 특히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거는 조직이 되게 중요한 선거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실제로 진보가 불리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수 전반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수대 진보라고 딱 진영대기를 붙었을 때 지금 있는 보수 전반에 대한 어떤 비토정서, 비호감정서. 이걸 씻어내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붙었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된 진영, 단일화되지 않는 진영으로 붙고 있지만 결국 인물,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박영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선출되다 보니까 이념의 흐름이 쉽고 또 객관적인 우리 중동교육의 초등교육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치인이 진출하는 게 맞느냐, 아니 또 열려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인가요? 이런 교육 경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외국에서 검토했던 그런 방법들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하나는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때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교육위원을 각 지역구별로 선출해서 교육위원들이 호선을 내서 그중에서 교육 수정했으면 되지 교육감이 정치인처럼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50여 명이 서울이면 서울 지역, 경기도면 60여 명이 모여서 교육위원이 호선을 해서 이들이 2년 동안 교육감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정치와는 무관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